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사 측에서 보던 걸 실제로 보다니 대단하구나. 턱이 이게 뭐니? 비었어. 상처나잖아. 폭력적인 턱이라서 미안해. 정답 미세이의 배드걸 굿걸. 자 할아버지 정답 화면이 형. 정답 당신의 이상형. 민경훈 민경훈 액션. 강 선생 결혁형이 어떻게 돼? 당신의 이상형? 한 번 더 해봐. 인형? 한 번 더 해볼래요? 인형. 애초에 만났을 때 안면이 서로 있었잖아. 근데 왜 막 이렇게 막 우와 하고 막 깜짝거렸어? 어? 동시에. 오늘 경훈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도 아는 형님 전통이야. 좋았어. 경훈이 울었잖아. 빠져. 징글 징글 징글. 경훈이 정답! 우리 다 한 번 더. 우리 다 한 번 더. 아니 그건 유사지 알잖아. 동시에. 아 들어봐. 장훈이도 거의 다 왔는데. 어 싸우지 마. 들을 했더니 이렇게 귀를 안고. 야. 소리 없이 예쁘장하게 조금 입을 벌리고 가볍게 작게 입는 거잖아. 그래. 형은 내가. 형은 예쁘장하게가 있잖아. 형은 예쁘장했잖아. 형은 입 안 벌렸는데. 아 봐봐. 형은 예쁘장하잖아. 장훈이는 예쁘장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저 MMA. 거기서. 락 부부 요번에 상 받았잖아. 우주검쟁이. 상 받았어. 다 받아. 우리 2년 연속 받았어. 2년 연속 받았어. 아니에요. 2년 연속 그거 진짜 큰 상이야. 그거 너 상 받어. 인사해라. 진짜 큰 상이야. 대단하다. 진짜 우리 우주검쟁이를 만들어준 우리 형님들. 그리고 우리 또 아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후동이 형도 순위. 아영고 여우주연상은 바로. 힘이. 김희철. 여우주연상. 앞으로 얼마나 더 가발을 신을 거야. 성명 김희철. 위 사람은 여장만 하면 엔도르핀이 솟는 천상 여배우로 여장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몸을 바쳐 여장 연기를 선보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JTBC 아는 형님 고등학교. 와 멋지다. 남 배우랑 나무주연상이랑 같이 사진 하나 찍는 거예요? 아니야. 경훈아 꽃다발 좀. 우리가 제작비가 여유가 없어서 꽃다발 한 다발로 돌릴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어. 고마워 주인공. 결국 맨 마지막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 좋아. 박수. 축하하고. 정경훈이랑 친화되네. 다 썼어. 뽀뽀해주고 오라고 해서 내가 좀 이따가 해줄 거야. 뽀뽀? 아니 분위기들이 다 왜 부르고 있어요? 너 경호, 정경훈 씨. 어, 잘 알지. 너 친한 사람도 있네. 그걸 왜 생각을 못하잖아. 시작. 유리야. 아, 우리. 수없이 어긋난대로 기다릴게. 가슴 아파도 웃어줄게. 그 애는 진호야. 사랑하는 자를 몰라. 그게 아니야. 일단 희철이가 여기 앞에서 약간 섹시 댄스로 좀 쳐줘. 갑자기? 그리고. 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난 뭔 춤춰? 경훈이가, 경훈이가 그 슬슬 그 약간 무춘는 춤 있잖아. 그걸 약간 쳐줘. 알았어. 약간 나를 가려서. 너를 가려? 어, 나를 가려서? 어. 자. 자, 응아. 괜찮았어? 나랑 경훈이는 못 봤어. 앞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래도 영상으로 봐.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엉큼하게 민경을 해봐. 엉큼하게? 어. 엉큼하게? 민경. 민경. 아까 뛸 때 저기 희철이가 되게 걱정스럽게 봤어. 탈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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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방금처럼 해봐. 나랑 쌈자가 뒤로 갈게. 어. 뒤로 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선누나가 여기 앉혀. 형이 형처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위험해. 이거 내 밴드에서 잡아줄게. 괜찮은 노래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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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배우, 해외 배우도 있고 그렇대. 영어 배우분들. 뭐라 그러지? 영어 배우. 영어 배우. 영어 배우. 중동적인 영어권. 중동적인 영어권. 중동적인 영어권. 응. 중동적인 영어권. 영어 까지 나왔는데. 이게? 경훈이에서도 얘기 통했단 말이야 쌈자는 가끔 이렇게 너무 웃기면 손수건을 품에서 꺼내서 눈목을 보면은 안경을 우리 할머니처럼 안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땀이 많아가지고 쓰게 됐어 우리 할머니 생각나 쌈자야? 희철이 대 경훈이 경훈아 이겨줘 경훈아 그냥 희철이 밟아버려 근데 희철이가 또 얘가 또 이 악물감 또 서로 너무나 아끼는 사이인데 오늘은 적이다 얘 눈 또 돌아가는 거 몰라 중심이지 오 나 간다 몰라 딱없다 희철아 잡아야 돼 시 잡아 잡아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려고? 뭐하려고? 뭐하는 거야? 오 경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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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안 났어 발이 안 났어 발이 안 났어 어 경훈이 안 났어 잠깐만 그래도 그라고 쳐다보면 아 아 쌈재가 먼저 했어 쌈재가 먼저 했어 그게 언제 했어? 어째 자꾸 쳐다보니 왜 아 쏘한! 언덕을 쳐 쏘한! 예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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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너 정답을 맞췄는데 왜 이렇게 귀가 빨개져 네가 더 뜨거워졌어 소바 그러면 2019년 반장 선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추천하세요 제 동생 민경훈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장훈의 독재 아래에서 너무 힘들게 자랐습니다 반장 당첨자는 민경훈 체제가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이별이 일어났어 마지막 글자부터 훈 어? 훈 어? 축하드립니다 서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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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대기실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 했다고 네가 나섰어? 네가 나섰어? 난 나섰지 아 나 민경훈 썼다고 민경훈 어? 그래 아니잖아 그럼 희철이가 너 안 썼네 진희철 나는 희철이도 어? 어? 고래 싸우면서 야! 야! 고래 싸우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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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싸우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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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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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훈이! 야! 아! 장훈이가 괜찮아 들었어 작상 요롸! 티빙r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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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뜯어서 내가 조심하라 했지! 이런 거 같아! 야, 내가 너희들 눈 뜯어서 조심하라 했지!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 맞췄다며! 왜 그랬어! 세 집 좀... 아이 그게 아니고... 세 집, 세 집, 세 집... 그게 무서웠던 애야! 사람들 마른 앞에서 입 맞췄대! 왜 우리요? 아, 시철이가... 시철이가 자꾸 하자고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글 들으려고... 뭘 하자고 그래야? 하자했잖아! 뭘 하자고 그랬지 말을 해야지! 해서 안 했어, 하자고 했어, 안 했어. 너희 형 먼저 맞추자고 했어? 아니, 진짜. 했어. 왜, 봐봐. 야, 진짜? 아니, 콘서트 하는데 은혁이가 혹시 경훈이 형 시간 되면 나비잠 해줄 수 있어요? 나비잠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경훈이한테 야, 한 번 할래? 그랬더니 경훈이가 흔쾌하게 남의 콘서트 어떻게 보면 게스트로? 어, 첫 게스트였어, 나. 야, 의리겠네, 경훈이. 완전, 완전. 그냥 앉아야 된다니까 거의, 에이. 어, 좋다. 잘한다. 와, 이거 잘했다. 자, 30초나 남았는데 거의 반이 차졌어요. 오오, 다 됐다, rest, 자, 그럼 40만원.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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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묻는 사람만 없으면 5초 남았는데 아까보다 좋아! 그걸 하라고. 지금? 그토랑ğin wherela.. 산소 통홍 꼭 해야 되는데 이 로이테진? 그게 왜냐면 아훈이 형님 쓰러워야 되는 거예요. 광고가. 우리 단체 광고 하나 그냥 동립이 문제가 아니라 친하다. 안훈이 형님하고 CF won도 못찍 했단 말이야. 라디오 광고만 찍었단 말이야. 너 뭐 왜 이렇게 끙적이야? 잘해줄게. 나는 늘 전국적이었잖아. 아니 우리 추억이잖아. 우리는 돈 안 받는데 우리 출연은 다 형 달라고 그럼 줄게. 아니야. 그냥 우리 추억이잖아. 제발 형. 아니 나는 근데. 형 나 출연 안 받을게. 나 출연. 우리 언제 이렇게. 나는 돈을 줄게. 아주 낄낄빡빡 일어나 있어. 아니 형. 막퉁이들이에요. 잠깐만 이럴 문제가 아니라. 민경을!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렵다. 그! 전날 챔피언! 너가 나의 챔피언! 나 요즘 너무 안 했어. 안 한 지 2년 됐어. 경훈이 없다고 하는데. 레츠고! 저긴가? 왁스? 왜 몰라요 포장마차를. 경훈이 맞췄어! 경훈이 경훈이! 상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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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야 맞아. 왁스. 맞아 맞아. 이어서 불러. 불러. 오빠 오빠. 하나 둘 셋 넷. 그! 오빠랑. 약간. 그 오빠! 우리 거야. 그 오빠! 그 오빠! 그 오빠! 그 오빠! atur애랑.. Cr вещ 같bey 이렇게. 이야급이 영용하지만 Himself!! 그 오빠! 혹은 그 오빠! 역효된 탈이.. compet기 있는 그녀 Dongmin! 대 Пол인공사마차. 신혜주, ugh! 백도나서! 이 Dead he asks 지금이라도 널 지워야 널 지워야 널 지워야 지금 지금 널 널 널 언젠가 헤어진다는 길을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침 iele 아 nost 널 널 널 널 널 널 한글자막 by 한효정